이번 사연은 아기 얼굴에 마늘을 비벼 놓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따귀를 때리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살짜리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 따귀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폐른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따귀를 때리고 이혼하자고 소리소리 지른 후 시댁과 영 끊고 지낸 지가 1년이 되었는데도 가끔 욱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네요. 제가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일은이 다 되어가는 시어머니 자존심이 엄청 세고 고집이 강한 분이십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시어머니의 귀에 놀려 사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시부모님은 늦은 년세에 얻은 첫 손자라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시댁과 집이 가까워서 아이를 낳기 전부터도 시댁 방문 횟수가 적지는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뜸하면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찾아뵈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제가 제 취업을 위해 배우러 다니던 것이 있었는데 주말에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대여섯 시간 정도 나가 있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가더군요. 남편은 혼자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힘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니까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 때문에 기겁을 할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남편은 자기 엄마 실드 쳐주기 바빴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와 너무 예뻐서 그래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할머니들이 다들 그렇잖아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남편은 시어머니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친정은 안 그렇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연세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친정에서도 저희 아이가 첫 손주였고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 맞냐고 저를 비난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적어 볼게요. 아이가 7개월 때 시어머니는 공갈적 꼭지에 꿀을 발라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아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랐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발견하고 다행히도 입에 공갈적 꼭지가 닿자마자 빼버렸기 때문인지 아이에게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기침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꿀이 기관지에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니 당신 어렸을 때는 없어서 못 먹었던 것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셨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자료 검색해서 읽어드렸는데 그 후로도 두 번을 더 시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뭐라 했고 시어머니도 역정을 내셨는데 어쨌든 그 후로는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사고 방식은 옛날 분이시고 상식도 별로 없는 분이라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물티슈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며 저에게 가재 손수건을 빨아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점점 사용량이 감당이 안 되었어요. 건티슈 상태에서 사용할 때마다 물에 적셔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뭐라 하시더군요. 저도 피부가 민감한 편이에요. 이런 면이 아이에게 유전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안 그래도 아이 세제나 로션, 물티슈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매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가재 손수건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답답했네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이 코에 빨래집게를 집어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코가 낮은 편인데 저는 콧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이가 아직 한참 어린데 콧대를 세워준다고 시어머니는 그런 행동을 하셨답니다. 그때 저는 밖에 나가 있을 때였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있다가 발생한 일이었어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서 뺐다는데 코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순간 손이 나갈 뻔했네요.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다시는 못하게 만들지 못하는 남편도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런 시어머니와 아이가 만나도록 내버려두는 저도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했는데 남편은 매번 하던 말을 하더군요. 위의 적은 자기 엄마를 비호해주는 말들, 아이가 태어나고 몸 추스리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부터 시댁 부엉일을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전부터 저만 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렀을 때도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놓고 가라는 말은 덤이었고요. 남편이 저보고 일하지 말고 있으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서 쓸데없는 것들을 물어보시며 제가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말씀 다 하신 것 같아 남편이 일어나면 잠시 후에 불러서 또 말을 시키고 하시다가 그것도 힘드신지 남편에게 마트에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사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마트에 가서 사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겠죠. 아들이 마트를 다녀오는 수거를 하더라도 저에게 일을 시키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고집이 이런 식이에요. 아닌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증거를 눈앞에 가져다 드려도 당신이 했던 말이 맞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 태어나고 한 달 정도 후에 멀리 사는 시동생 부부와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가셨습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환기시키기도 쉽지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삼겹살을 집에서 구워먹어야 했는지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말리지 못한 남편도 정말 패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네요.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는 물론 먹고 나서 그대로 두고 갔고 뒷정리는 남편과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 사건이 나고 인연을 끊게 된 것은 시어머니가 아이 볼에 마늘을 발라놓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좀 있을 때였는데 제가 주말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시부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보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개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면서 깐 마늘을 아이 볼에 비볐다고 합니다. 아이가 눈이 얼마나 매웠을까요? 바로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서 물로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좀 있으니 아이가 진정이 되었는지 잠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안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자기 엄마가 좋다고 하길래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잠시 후에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려 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을 잡는다고 뭐라 하시길래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 따기 두 대를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너 같은 새끼랑은 이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아들 보호도 못하는 인간이 아빠냐고 정신나간 인간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면 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방관이나 하고 있는 아빠는 필요 없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 혼자 아이 키울 테니 너는 양육비나 보내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졌습니다. 쿠션, 케이블 리모컨, 무선 키보드 등을 남편에게 던졌는데 리모컨은 남편 얼굴에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어른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 모르고 지금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지르냐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시부모 앞에서 남편 뺨을 때리냐고 하길래 당신을 때리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남편을 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 내 아이 위험에 빠뜨리고도 잘못을 모르는 시어머니 뺨이라도 때리고 이혼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거든요. 남편이 가로막아서 시어머니 뺨이라도 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됩니다. 시아버지는 허허 참 계속 이런 소리를 내고 계시고 결국 시부모님은 슬그머니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딜 도망가냐고 이리 오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가로막고 시부모님을 내보냈는데 남편 등짝을 몇 대 더 때렸네요. 나가시는 시부모님에게 다시는 나와 우리 아이 볼 생각도 말라고 근처에 얼씽거리기만 해도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는데 쉽게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넘게 풀이 죽어서 사과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계속 이혼하자는 말만 하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이혼 안 할 것이냐고 묻길래 네 손으로 니네 엄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뭘로 신고하냐고 묻더군요. 아이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렸는데 뭘로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댁 식구들과 자기도 평생 안 보고 살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2주 넘게 계속 사과를 하며 시댁과는 이제 영 끊고 살 것이라고 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질이 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시어머니 뺨을 때리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때린 것이 안쓰러워요. 지금도 가끔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쌍욕부터 나올 것 같아서요.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시댁 식구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날 시부모와 신우들 모두 있는 데서 이혼하겠다며 시댁을 뒤집어 엎었다는 당찬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무뚝뚝하면서도 며느리인 저를 좋게 봐주시던 시아버지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 편이더라고요.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보던 시아버지의 그 표정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구박에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세월을 보내다가 할아버님 재산날에 폭발해서 시댁을 뒤집어 엎고 1년간 영끊고 지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개념을 갖추게 되어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참고 자랄 때는 점점 구박이 심해지더니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저에게 오히려 잘하는 듯한 시부모님을 보며 내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살았나 후회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을게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마음이 잘 맞아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확히 반반 결혼했고요. 양가에서 받은 것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과 시댁이 차로 20분 남짓 거리에 있습니다. 시댁과 일부러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먼 지방인데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되었고 남편은 원래 경기도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남편이 취업을 하고 남편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이 가까워요. 둘 다 직장이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다 보니 시댁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 한 달 뒤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때는 남편에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희 부부 퇴근 시간과 비슷하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쳐서 함께 들어온 적도 있었고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서 TV를 보고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오신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잔소리를 한참 하시다 가셨죠? 저희는 아침에 밥을 대충 챙겨 먹고 그릇들을 설거지통에 넣어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던 날에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맞벌이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의 호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잔소리라기보다는 구박에 가까웠죠. 우리 아들 아침을 왜 그리 부실하게 챙겨주냐? 어떻게 싱크대에 밥그릇만 있느냐? 냉장고에 음식도 별로 없는데 그걸 통째로 꺼내놓고 먹는 거냐? 짜증 섞인 이런 말들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들으니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와 계실까? 만나면 또 뭐라 하시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집에 가는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야근이 잦은 편이라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저녁만큼은 잘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요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검색해서 레시피를 보고 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퇴근 후에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다 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남편 밥 차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나름 챙기려고 노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맞벌이는 맞벌이고 아내가 할또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잠을 한숨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할또리는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누가 정한 것인지 시어머니 혼자 정한 룰이었겠죠. 맞벌이인데 남편 밥을 근사하게 차려주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건지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고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중재 역할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얼른 집에 가시라는 말만 했어요. 남편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라 싸울 때도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생각하니 더 힘들었고요. 한동안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남편과 얘기를 매듭짓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찾아오셨어요. 야근이 많아져서 퇴근에 들어와 보면 얼굴 보고 얼마 안 있다가 댁으로 돌아가신 적도 있었고 왔다 가신 흔적만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나 집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그랬어요.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마주치지를 못하니 시어머니는 전화와 문자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는데 업무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겠다고 하시고는 잔소리할 거 다 하시고 끊으셨어요. 전화와 문자로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맞벌이인데 집안일도 잘해야 하고 남편 밥도 챙겨 먹여야 하고 그래야 복을 받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주말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라 주말 동안에는 잠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을 뒤져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것이기는 해요. 제가 서랍이나 옷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가끔 물건의 위치나 옷걸이에 걸린 옷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과민반응을 한다고 할 것 같아 이 얘기는 남편에게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7개월 정도 지나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이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문자 목록과 통화 내용 녹음된 것을 전부 모아서 남편에게 들이밀며 이혼하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큰 사건이 터진 것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로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언젠가부터 제가 답장을 안 보냈더니 문자 내용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저에게 오고 있냐 묻더군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이라고 했더니 오늘 할아버님 제사인 것도 모르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미친듯이 화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억지로 눌러 참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 없었고 만약 저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쉴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들도 일이 바빠서 못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전화기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길래 보니까 전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내가 며느리가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사상 차리는데 네가 안 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사람들이 흉 본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출근하는 길이니 저녁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소리가 안 나길래 보니 전화가 또 끊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톡이 왔습니다. 이따 제사가 있으니까 퇴근하고 함께 시댁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야근이 있어서 일찍 나오더라도 여덟시이니 그때 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먼저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덟시쯤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마음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이혼 얘기 꺼낼 것이라고 결심하고 갔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시누들도 와 있었고 제사상도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너 하나인데 제사 음식도 안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저와 별 마찰 없이 지내던 시아버지도 저를 매섭게 노려보시더군요. 신우들도 별로 안 좋은 표정. 남편이 나서주리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바로 말했어요. 저 이혼해야겠다고요? 내가 아무리 외면을이라 해도 일하는 사람에게 제사 음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제사 날짜를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출근길에 안 오냐고 전화를 하셔서 안 온다고 화를 내시는 것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두 분이 제사 준비하시고 저희는 시간이 되면 거들어들였다 했습니다. 내가 회사 빠지고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흉본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남들이 흉보지 않게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시어머니 구미에 맞게 집안일도 잘하고 제사 때마다 와서 제사 준비하고 그럴까?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대답 없고 아무도 말이 없더군요. 결혼한 아들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도 참 무례한 행동인데 아들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나가 일하는 며느리에게 아들 밥상 똑바로 차려주라고 잔소리나 하시고 살림 지적이나 하시고 제사 날짜도 안 알려주셔놓고 제사 날 회사 빠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도 남편이란 사람은 아내가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방관이나 하고 있었으니 이혼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 식구 아니니 빠져주겠다고 제사 잘 지내시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 싸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집에 왔더군요. 제사도 지내지 않고 왔다고 하길래 짐을 싸면서 우리는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짐을 싸서 혼자 사는 친구네 집에서 일주일간 신세지고 살며 남편에게 다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찾아오고 전화하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1년 정도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신이 시댁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부터는 시댁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시어머니와는 필요한 말만 하고 지내요. 지금은 남편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말해주고 그때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남편이 종종 말해요. 평생 시부모님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산 집을 팔고 합가하자는 시어머니가 스니님의 사이다 발언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 하나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이 투자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남자를 안 사귄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은 먼 훗날의 얘기로만 생각하고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남편과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만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모은 돈 전부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자문을 구하는 저에게 한번 투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1억 지원해주시기로 하셨던 거 미리 주신다 하셔서 분양을 받을 수 있었죠. 저희 아빠는 혹시 금액이 모자라면 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잘 만나던 중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돈이 묶여 있어서 결혼하기가 힘들다고 1년 반 정도 후에 결혼했으면 한다고 했더니 남편은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불안한 마음에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결혼을 좀 서두른 것도 있었어요. 현재는 시아버지 완치 판정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 집이 저희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전제품 몇 가지와 침대, 화장대, 식기 등을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집을 해오는데 예단을 안 해오냐 하셨고 저도 아파트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리냐 하며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소소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크게 한 번 싸우고 나서 사과받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저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나쁘고 감정 소모하는 것이 힘들어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보내기도 하고 점점 시댁과 만나는 횟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저를 집받고 예단도 안 해온 며느리 취급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할 때 시부모님은 지금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보태줄 돈이 없다고 하시며 지금까지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공짜로 산 것을 돈 받은 것으로 생각하라 하시더군요. 저는 시댁에 바라는 것도 없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았어요.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친정에서도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친정엄마 도움으로 마음 편히 직장 다니며 살아왔습니다. 도움 주시는 엄마에게 매달 돈을 드리는 것은 없었어요. 혹시나 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 아빠 차 바꾸실 때 2천 보태 드렸습니다. 명절과 생신 어버이날에는 100만원씩 드렸고요. 시부모님께는 50만원씩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과 충분히 얘기해서 남편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가을에 집에도 못 들어갈 만큼 바쁜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친정과 같은 단지에 산다고 해도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혹시 사위가 불편해 할까봐 절대 부르거나 하시는 일 없으셨고요. 친정부모님은 은퇴하시면 살겠다고 전원주택을 하나 사놓으셨는데 주말이면 그곳에 가 계세요. 제가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시기도 합니다. 남편이 음식하는 거 말고는 살림을 잘해서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은 남편과 제가 함께 했고 제가 바쁠 때는 저희 엄마가 사위 밥 챙겨준다고 저희 집에 오시곤 하셨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사위 밥을 챙겨주고 싶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하는데 종합해보면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마주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잘 놀아주기는 하지만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힘들어하는데 아이를 그렇게 봐주시는 처가에 그렇게 살갑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제가 바쁘지 않을 때 남편은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았어요. 골프, 피규어, 게임머니 등의 돈을 쓰며 취미생활하는 것에 대해 저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미활동을 하는 것이 없었지만 남자가 직장 다니며 그 정도는 해야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취미생활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아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하죠. 자주 배웠으니까요. 아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은 아이가 낯을 가리고 운다고 서운해하셨습니다. 아이가 침조부모를 더 친근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똑바로 가르치라고 저에게 화를 내듯이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른에게 대들기 모여서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친정부모님한테 애 봐주는 돈을 드리냐고 물으시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설마 돈을 받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애 봐주는 공은 없다는 말이 맞나 보다 하시더니 본인은 저희와 같이 살면 살림도 하고 애도 봐야 하니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처럼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 말은 안 들리셨나 봅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시부모님을 뵈면 낯을 가렸고 좀 커서도 낯설어 하니 서운하다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아이가 좀 커서 시부모님께 말도 잘하고 애교도 부리니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저는 시부모님을 무뚝뚝하게 대했거든요. 결혼 전에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 결혼 전에 예단도 아내온 며느리 취급하신 거, 아이가 친조부모를 몰라본다고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하셨던 거 등등 그 외에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것이 팍팍 느껴지게 행동하셨던 적이 많았던 분들이니 제가 그분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아양을 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꽁해 있을 것이냐고 하더군요. 저희가 결혼한 게 언제인데 그러냐더니 이제 잘 지내보자 하셨습니다. 내키지 않아 그냥 무표정으로 일관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합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너네 집 3배 넘게 올랐다는데 그거 팔고 우리와 합쳐서 같이 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미쳤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 희망고문하지 말고 합가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매번 말을 못 꺼내고 얼버무리듯이 넘어가더라고요. 애가 손이 많이 갈 때는 전혀 도움도 안 주시더니 이제 아이가 손 갈 것이 없으니까 합가 얘기를 꺼내시는 시어머니라서 감정만 더 상한다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합가할 것이라고 혼자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에게 언제까지 얼버무리고 넘어갈 거냐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시부모님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토라져 있기도 하고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에게 확실히 얘기하라고 남편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지난 주말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는 또 합가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또 본인은 살림도 해주고 아이도 봐주기 때문에 돈을 꼭 받아야겠다며 얼마를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더라고요. 남편은 이 사람이 합가 안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왜 자꾸 이러시냐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인 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어떻게 잡았길래 얘가 이러냐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남편은 이 사람 생각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2차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얘기해보라고 남편에게 무슨 협박을 한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저는 분명히 합가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제 말을 안 들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있다고 했어요. 친정부모님과 살면 애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셔도 돈을 안 들여도 되고 저도 마음 편한데 제가 왜 어머님이랑 살면서 돈도 쓰고 쿠박이나 받고 살아야 하냐고 했더니 싸가지 없다며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남편이 이게 왜 싸가지가 없는 것이냐고 이 사람한테 계속 이러면 우리 여기 다시는 못 온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이 말을 짚으며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집 내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산 집인데 팔아라 말아라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살림해달라 애 봐달라 한 적 없으니 헛된 꿈 꾸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애 보는 기쁨으로 돈 받으면 안 되고 어머님은 돈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 집 받고 예단도 안 해온 며느리 취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집을 언제 받았다고 이러시는지 저는 항상 의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꽁에 있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평생 꽁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다 말고 아이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뜻밖의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자기가 진작 선을 그었으면 시어머니가 오늘처럼 저에게 소리를 지를 일도 없었을 텐데 미리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처가의 더 좋은 사위가 되도록 하겠다길래 고맙다 했고요. 남편이 미리 커트를 해주지 않아서 일이 좀 커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쌓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터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한 켠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무거운 느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집을 못 버리고 또 합가 얘기를 하시겠죠. 그럴 때마다 확실하게 제 의견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얘기하며 내 마음이 이러니 합가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을 주장하며 거짓은성을 드러내던 예랑과 예비시모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한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근하고 남친 집에 갔다가 시어머니와 얘기 중에 파혼하겠다 말하고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말한 것은 아닌가 하고 며칠간 생각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아 폭발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려볼게요. 내년 초에 결혼 예정이었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온 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게 되더군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저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도 했고 그 전부터 남친은 반반 결혼을 주장했어요. 요즘은 대부분 반반 결혼을 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며 본인이 모은 돈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 제사가 1년에 4번이 있는데 제사 때는 제가 반차라도 내야 한다 말하더군요. 이 말뿐만 아니라 남친 말에는 옛날 사람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친 말을 듣다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반반 결혼이라고 결혼 생활도 반반할 사람은 아니다. 집안일, 며느리 노릇과 사위 노릇, 육아 등은 반반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미련 없이 파혼했어야 했네요. 남친은 본인 월급을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 하더군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생활비 100을 줄 것이니 월급은 각자 관리하자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좀 싫었어요. 서로의 수입에 대해서는 오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남친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전셋집 알아봤고 남친이 2억, 제가 1억 해서 1년 정도 살다가 그 후에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는 딱히 살 것 없이 제가 자취하면서 사용하던 것들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때 새로 살림을 장만하려 계획했던 것이고요. 1년 후에 들어가려 했던 집은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남친이 2억이 한 개라고 하니 저희 아빠가 2억 전세로 줄 것이라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하는 1억은 살림 장만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돌려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모두 반반하기로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해오는 것이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이 그 말을 전하면서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 말하는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예물 고를 때 저는 다이아 1캐럿 반지를 원한다 했는데 남친이 저보고 해오는 것도 없으면서 많이도 바란다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된 말이었을 겁니다. 예물 보러 갔을 때 저희 엄마가 남친에게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남친은 비싼 거 필요 없다고 본인이 거절했어요. 저희 쪽에서는 해줄 것은 해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바란다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와 얘기할 때 그럼 나도 남들 하는 만큼만 해주겠다 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남들은 뭐를 하냐고 묻더군요. 보통 남자는 시계 정장 반지 정도라고 했더니 얼마짜리를 골라야 하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2,300 정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브랜드 이름 두 개를 대면서 그 브랜드 시계를 사겠다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라 말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브랜드는 싼 게 700이더군요. 가격대를 모르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테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반지 얘기를 했을 때는 비싸다고 하며 면박을 주더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분이시고 결혼 전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남친과 저에게 저축 걱정 말고 즐기며 결혼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이거든요. 어차피 너희가 다 물려받을 것이니 너희는 저축 걱정하지 말고 젊을 때 많이 즐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하네요. 남친이 좀 짠돌이에요. 좋게 말하면 검소한 것이겠지만 염치는 없으면서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헛소리를 하니 검소하다기보다는 치사한 짠돌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회전 초밥집에 가서 저한테 눈치를 주길래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거 다 먹고 어떻게 사냐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소한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상맞은 염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1년 뒤에 이사갈 집이 저희 부모님 명의이고 남친이 해오는 2억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도 없는 집입니다. 그 집 전세가 5억이니 저는 3억을 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거기에 살림살이까지 제가 해가는 것인데 말이죠. 며칠 전에 남친 집에 가서 결혼 준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저보고 사치스럽다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암튼 저에게 사치스럽다고 하더니 남친은 제가 명품 가방 2개가 있는 것을 들먹이며 또 사치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 어머니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저보고 코트가 몇 개냐 물으시더니 3개라 대답한 저에게 사치스럽다고 하시며 너는 너 자신이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바라는 욕심쟁이인 것은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그럼 저희 결혼은 여기서 없던 것으로 하겠다 했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남친과 결혼하겠냐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친은 내가 사치스럽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님과 남친이 궁상맞고 염치가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파트 전세 5억짜리에 2억 가지고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황송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남친이 월급을 오픈하지 않는 것을 보면 2억 해온다는 것도 대출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 했어요. 남친은 자기를 못 믿냐더군요. 부부 사이에 월급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안 봐도 뻔한 것이라 했습니다. 궁상맞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눠 쓰자고 할 것이고 나중에 우리 집에서 뽑아먹으려 될 것이 뻔하니 이제라도 파혼할 것이라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전화 오고 카톡 오고 하는데 남친은 개소리로 들리는 말들만 하더군요. 너는 깨어있는 줄 알았다는 둥 본인처럼 검소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는 둥 온갖 개소리를 하는데 이런 모자란 남자라는 것을 못 알아본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친에게 톡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6살이나 더 처먹고 반반 결혼 얘기하는 것부터가 개소리였는데 그때 끝냈어야 했다고 너나 너네 엄마는 반반 결혼을 주장한 것이 아니니 잘 생각해보라고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내가 호구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마음껏 거짓은성을 드러낸 것도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내가 나이로나 조건으로나 다 따져봐도 너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 미쳤다고 숙이고 결혼하겠냐고 절대 그럴 일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줄 알았다는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결혼할 때 여자인 내가 훨씬 많이 해가면서도 1년에 재산해본 각종 경조사에 며느리 노릇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봅니다. 이런 정신 이상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네요. 이번 사연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강요하며 술 못 마시는 스니님에게 술을 강관하는 예비장인에게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처음으로 결혼 상대로 생각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해도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상대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여자친구와 좋지 못한 방법으로 헤어지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둘 사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게 되면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더군요. 상식적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본인 부모님을 보면서도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부모님 편을 드는 여자친구를 보았을 때 즉시 헤어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여자친구 부모님 말씀대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10여 년 전 제가 일을 배울 때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수입 외에도 보이는 것이 있어 투자를 병행하다 보니 나이에 맞지 않게 자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평균을 내어봐도 또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경기도의 오피스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대출을 어느 정도 끼고 샀지만 대출을 다 갚은 상태인 것들입니다. 위치상 비어있거나 할 일은 없는 곳들이에요. 여자친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세입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친의 집은 경기도의 신도시이고 여친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여친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여친의 회사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여친과 만나게 되고 1년 넘게 잘 만나왔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어울릴 때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든다는 소리를 좀 듣는 편인데 여친도 항상 밝은 표정과 상냥한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한가할 때는 또 한가한데 여친은 이런 저의 직업 특성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제가 바쁜 기간에 싸우다가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해심도 넓고 밝은 성격의 여친과 사귀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아이들도 밝은 아이들로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친은 저와 4살 차이입니다. 자기가 서른이 넘었으니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에게 종종 말하길래 나와 결혼하고 싶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결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침성도 있고 상냥한 여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친의 직업, 월수입 같은 것에 저희 부모님은 관심도 없으시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던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세요. 부동산 투자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재산은 꽤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소주 한 잔 가지고 세 번에 꺾어 마시는 정도의 주량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량이 너무 약하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술자리에서 할 역할은 다 합니다. 본인과 같은 속도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강제적으로 술을 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친은 술을 좋아해요. 제가 술은 약하지만 술자리에 익숙한 사람이라 여친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여친과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부터는 여친에게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월세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친은 어떻게 그러냐며 월세를 내겠다고 하더군요. 공과 살을 구분하는 여친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결국은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친의 집에 인사를 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찾아뵌 자리에서 참 멘붕이 올 정도의 요구사항을 듣게 되었네요. 여친 집에 들어가서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사가지고 간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친 아버님께서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이니 저에 대해 물어보시고 딸을 주실지에 대해 판단을 하시는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아버님은 저에게 별로 물어보시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잘 얘기를 해놓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의 요구사항이 여러가지였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만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집은 처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얻으라 하시더군요. 무조건 자가로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현금이 생기면 투자를 하는 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을 보고 자라서 저도 현금을 모아두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여친 부모님 집과 같은 단지는 투자 가치가 없어 꼭 그곳에 살아야 한다면 전세로나 살고 싶은데 무조건 자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살고 있는 집이 여친과 저의 직장이 멀지 않아 인테리어 새로 하고 살림 새로 장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친이 언니가 두 명이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니들도 모두 결혼해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사위 둘이서 지금까지 해준 것들을 자랑하시며 열거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 노후계획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노후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말하라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의 재산규모를 말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세세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의 재산규모를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회사에 여친 남동생을 취직시켜서 일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쉬운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겠지만 초반에는 고생을 좀 해야 하는 직업이라 남동생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랍니다. 저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줬으면 한다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결혼할 때 예물과 예단 같은 것은 간소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신경 쓰는 것을 솔직히 좀 귀찮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아버님은 저희 회사 매출을 확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 할 게 아니라 서류로 확인을 시켜줘야 믿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도 가져오라 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으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친을 보니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만 있더군요. 여친 집에서 계속 아버님의 요구사항과 젊은 시절 무용단만 듣다가 나왔습니다. 식사를 할 때 반주도 한잔했는데 저는 술을 많이 못 마신다 했더니 참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시더군요. 술도 못 마셔서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말로 시작해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술자리에서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탄지 주량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말이죠. 아버님은 한 회사를 오래 다니다 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이해했습니다. 그 후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집 문제와 예비천함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주는 것은 좀 어렵겠다고 말했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아빠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 매출전표를 확인하겠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져와라 말씀하신 것은 좀 불쾌하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네요. 며칠 지나서 여친과 다시 얘기를 하는데 여친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더군요. 자기 아빠가 막내딸을 줄지 말지 결정도 안 했는데 아빠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여친이 아버님께 제 의견을 전달했더니 많이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며칠 이내로 찾아가서 자기 아빠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는 여친의 말이 좀 놀라웠습니다. 여친 성격상 아빠가 과도한 요구사항을 말했다고 자기가 잘 말할 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여친 아버님과 다시 얘기를 해보기 위해 여친 집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실에 술상이 차려져 있더군요. 자리에 앉아 여친 아버님과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을 데려간다는 놈이 그 정도 요구사항을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쪼잔하게 구냐고 하시며 소주를 따라주시더군요. 건벼르라고 다 마시라고 하시길래 첫 잔은 한 번에 비웠습니다. 저에게 요구사항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딸을 못 준다며 또 술을 따라주고는 비우라고 하시더군요. 두 잔까지는 한 번에 비웠습니다. 온몸이 빨갛게 변했는데 아버님은 또 잠시 후에 잔을 비우라 하시더군요. 저는 술이 약해서 그렇게 급하게는 못 마신다 말씀드렸는데 남자 새끼가 그것도 못 먹고 무슨 일을 하냐면서 계속 잔을 비우라 하시더군요. 제 주량을 아는 여친이 당연히 말려줄 줄 알았습니다. 여친은 무표정하게 있더라고요. 좀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계속 술잔을 비우라 하시면서 전에 말씀하셨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지 않으면 딸을 못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저도 결혼생각 접겠다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상 접대자리에 가도 소주 세 잔 정도 마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 분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평생 살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 아버님 요구사항 다 들어줄 막내사위 구하시라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제가 좀 비틀거렸는데 제 허벅지에 상이 걸리면서 들썩거렸어요. 아버님은 술을 먹고 상을 엎으려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없이 나와버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나왔네요. 여친에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냐 하길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했더니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아빠의 요구 정도는 다 들어줘야 한다네요.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 헤어지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여친에게 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빠가 저를 다시 보자고 했다 말하더군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술을 그렇게 강제로 먹이는 것이 독을 먹이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건데 나한테 독을 먹이려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나겠냐고 절대 안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울면서 만나져두군요. 그럴 일은 없으니 너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님의 요구에 다 맞춰주는 형부들 같은 남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있네요. 아버님의 요구가 너무 심해서 여친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친의 마인드가 헤어짐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말릴 생각은 없고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아빠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처음으로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친한 형님이 술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딸부잣집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결혼은 상대도 중요하지만 그 집의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그 형님의 말은 오른말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하라던 시모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면허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업이 잘 되어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 사업이 몇 년간 힘들었던 때를 빼고는 넉넉하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벌이가 컸지만 언제나 알뜰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메이커 있는 옷을 사주셔도 당신들은 비싼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 모이면 대출을 좀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시며 재산 늘려가는 재미로 사신 분들이세요. 부모님의 근검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고 자라서인지 저와 동생도 명품 가방 한 번 산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모두 하나씩 있는 명품 가방이 저에게는 없으니 별로 안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저희 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렇다고 궁상 맞은 차림으로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도 그렇고 사람을 상대할 때 저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댁은 저를 계산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굴고 그동안 쌓인 것도 모두 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평범보다 약간 못한 경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집인데 씀씀이는 꽤 커요. 돈 잘 쓰는 것이 멋진 것이고 근검 절약하는 것은 궁상 맞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씀씀이가 좀 큰 사람이었는데 저와 사귀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애 초반에 데이트를 할 때 남편은 소고기나 장어구이 같은 비싼 음식을 별 생각 없이 먹으러 가더군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두 번이나 그런 곳에 저를 데려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싼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삼겹살집이나 국밥집 같은 곳에 가서 밥을 먹는 것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저의 행동을 보고 남편은 저희 집이 좀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했다네요.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독립해서 오피스텔의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저와 만나서 쓰는 것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인심도 잘 쓰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면서부터 남편의 이런 점들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을 잘 따라주었어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저희 부모님이 일단은 작은 빌라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아파트 한 채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얼떨떨했대요. 저희 부모님이 허세를 부리시는 것인지 진짜인지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반신반의 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모은 돈이 제가 훨씬 많았고 시댁에서는 보태줄 여력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희가 모은 돈에 돈을 좀 보태줄 테니 방 3개짜리 빌라를 알아보라 하셨고 그렇게 해서 구한 신혼집에서 얼마 전까지 살다가 좀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재작년에 신후부부가 이사할 때 시어머니는 뒤에서 심해부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신후는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을 했는데 심해부 집이 좀 잘 살아서 결혼할 때 심해부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신훈애가 이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신훈애가 이사가면서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고 심해부가 욕심도 많다고 엄청 흉을 봤어요. 심해부보다 신후가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둘이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신후가 심해부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집은 심해부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왜 신후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인지 심해부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하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5개월 정도는 양가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 혼자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우리 집에 갔을 때는 우리 엄마가 사위가 나서서 부엌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 먹고만 와도 좋다 대신 시댁에 갔을 때는 같이 하자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 혼자서만 부엌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채가 하면 되지 뭘 너까지 그렇게 부엌에 있냐는 말씀을 남편에게 자주 하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저와 함께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것이 좀 있다고 네 할 일을 남편이랑 같이 하려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댁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이고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와 저를 이간질까지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와 신우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를 대하는 신우의 태도가 좀 안 좋더라고요. 말투도 퉁명스럽고 시댁에서 신우네 가족을 만나도 부엌 일은 남편과 제가 다 했습니다. 신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오히려 신외부가 부엌에 들어와서 일을 거들어주곤 했어요. 얼마 전에 친정부모님이 자금이 좀 풀렸으니 저희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단지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도록 보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판 돈에 저희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시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렇게 해서 비슷한 금액대의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라 재산명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이러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할 말은 해야지 이러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땡땡이가 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로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데 그 상태로 시어머니와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너무 거칠게 말을 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네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 후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사가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께 이사하는 집 명의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해할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만약 엄마가 우리한테 집을 해주는데 우리 둘이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면 엄마 뭐라고 할 것 같냐고 했더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친정아빠에게 공동명의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봤어요. 시어머니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뭐라 하시더냐고 묻더군요. 땡서방이 그렇게 말하더냐고 물으셔서 시어머니 의견이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너네 시댁이랑 멀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 보태주는 것을 취소하겠다 하시더라 했습니다. 남편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렇게 좋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처가에서 집 받으려면 여기 이제 못 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더군요. 장인어른의 뜻이 그런 것 같다고 우리가 돈 모아서는 평생 그런 집에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 처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우리 아이 하나 더 낳을 생각이라서 처가에서 해준다고 할 때 집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럼 엄마가 그런 집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 또 입 다무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재작년에 심해부 집에서 집 해주는 거 공동명의 안 한다고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재산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신우랑 심해부가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근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이 사람이랑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이어 남편이 웃긴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우리 처가에서 받은 게 많아서 나중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해. 그러려면 미운 털 박히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내가 처가에서 양심 없는 소리에서 미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공동명의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증여세 내고 제 단독명의로 했고요. 이사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 제 명의로 했다고요. 땡땡아빠는 이제 큰 아파트 가진 저와 살고 있으니 결혼 참 잘한 것이란 소리 좀 들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참 안 좋았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 한참 하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시간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집에 가는 길에 사먹고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표정이 정말 볼만했네요. 제가 어른에게 너무한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안 좋아요. 이사 때문에 조금 풀리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생각이에요. 욕먹더라도 정말 딱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만큼만 저도 하려고요. 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모은 돈을 본인 엄마에게 드리고 결혼하자는 거지근성 남친과 시원하게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하기로 했던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한동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가 협박을 했다가 하던 남친에게 빌려준 돈 갚으라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네요. 남친 어머니에게 제가 좀 심한 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시원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다니다 휴학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같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제 용돈 빼고는 전부 저축할 수 있어서 한 달에 120씩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쓰는 돈과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쓰는 돈 외에는 돈 쓸 곳이 별로 없으니 가능하더라고요. 사치스럽게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5년 전 재개발 예정인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 집 시세가 그동안 1억 넘게 올랐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4년 되었습니다. 이젠 전남친이 되겠네요. 남친 아버님은 남친이 대학 다닐 때 이혼해서 따로 살고 계시고 현재 남친은 어머님 여동생 둘과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 중에 첫째는 취준생인데 대학 등록금을 남친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회사에 취직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말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친이 연봉은 저에 비해 높은 편이에요. 월급이 거의 100만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남친은 본인 월급과 보너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남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동생 2명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등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어도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남친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평범한 집입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돼 있으십니다. 아빠가 평생 연금이 넉넉하게 나오는 분이에요. 남친 집은 방이 3개인데 남친이 쓰는 방은 가장 큰 방입니다. 그 방에 옷장이 있어서 가족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방이에요.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다가 집 얘기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자더라고요. 그곳에서 살면서 몇 년간 돈을 모아서 나와 살자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작은 집을 구해서 살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고 했고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더니 남친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제가 사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했는데 저는 그 집이 전세 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2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월세라도 구해서 살면서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고 자기 월급을 모으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은 월세집을 얻더라도 방이 3개인 집을 얻자고 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방 3개짜리가 필요하냐고 했고 방 2개짜리 월세집을 얻어서 하나는 옷방으로 쓰면 된다고 했더니 남친이 대뜸 하는 말이 너무 어이없었네요. 그럼 우리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당황해서 어? 했더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이러길래 우리 신혼집을 구하는데 왜 어머님 얘기가 나오냐고 했더니 남친은 정색을 하며 저보고 이기적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면 방 3개짜리 집에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며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다는데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동생이랑 살던 집에서 사시라 하고 우리 둘이 살자고 했는데 자꾸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집을 사고 나서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 드릴 것이라고 남친에게 말했었거든요. 남친은 저에게 너 집 구할 때 그 돈 안 쓰고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이러길래 뭘 어떻게 하냐고 그럼 그 돈을 오빠네 엄마에게 드리라고 하는 소리냐 물었습니다. 남친은 그럼 우리 엄마도 너를 좋게 보지 않을까? 이러는데 뒷골이 확 땡기더라고요. 저는 그 돈은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집 살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에 전혀 못 미치는 돈이고 살면서 더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또 한 번 개그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 노후자금 없는데? 이러는데 정말 형기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오빠네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서 찾냐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자기 엄마에게 돈을 드리겠다 하길래 모은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월세를 살더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모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친이 또 하는 말이 나 모은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러더군요. 황당해서 웃음만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욕 나올 뻔했어요. 제가 모은 돈을 자기 엄마에게 드렸으면 하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말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우리 엄마는 어쩌지? 이 말을 반복하며 커피를 마시는 남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었네요.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오빠네 엄마 드리라는 것이냐고. 자기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제가 자기 엄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했고 자기는 자기 엄마와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어머님 모시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자는 말이라고 했더니 또 제가 모은 돈은 어쩔 거냐 묻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우리 엄마 드릴 거라니까 했는데 남친은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폭발 직전이었지만 다시 한 번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 우리 부모님 드릴 것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놓은 집이 재개발이 되든 세입자가 나가든 나는 집을 해오는 것인데 오빠네 어머님에게 내가 모은 돈까지 드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남친이 하는 말이 그럼 반식 드리면 되지 이러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호하냐? 이러더니 방 세 개짜리 구해서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 노후자금을 좀 주던가 하자. 이러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오빠가 좀 더 생각을 해보라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씻고 나왔더니 카톡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가 같이 사는 것이 싫다면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 정도만 엄마 드리자. 내가 엄마한테 2천 정도 드리겠다고 했더니 서운하기는 해도 알겠다고 하셨어. 좋게 좋게 하자. 나도 너네 부모님께 효도 많이 할게. 카톡 보고 정말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상대가 아무리 잘난 남자라 해도 이런 식으로 결혼할 마음은 없는데 말이에요. 남친에게 답장 보내주었습니다. 나 오빠랑은 결혼 못하겠다. 다른 여자 찾아봐. 이렇게 답장 보냈고 읽는 거 확인하고 차단했어요. 전화가 오길래 무음으로 해버리고 잤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남친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제 팔을 잡는데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마라고 뿌리치고 출근했습니다. 전철에서 계속 문자로 잠깐 만나자고 하길래 스팸 처리 해버렸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에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른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남친과 헤어지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본인에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고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욕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 거짓년은 뭐지 아들 새끼랑 모자 거지인가 이거였습니다. 어른에게 욕을 할 수는 없어서 어쨌든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으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며 탕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그 거지 같은 것들만 사는 집구석에 갈 일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남친이 집이랑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며 무릎까지 꿇고 그랬지만 저는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남친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다 네가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진짜야. 제가 별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저와 만나서 쓴 돈 다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랬다가 다시 울면서 빌었다가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거지근성의 미친놈을 내가 4년이나 만났구나. 나도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나한테 쓴 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2천이라더군요.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일일이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하라고 그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문자로 예전에 카드값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500이 찍혀있는 계좌 캡처해서 보냈더니 답장이 없더군요. 이 돈 말고도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돈에 미친 거짓듯 속을 해서 자란 놈이니 돈이 가장 무섭겠죠. 제가 정에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마음이 좀 왔다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친과 헤어진 이유는 제가 여자인데 집을 해가서 남친이 자기 엄마에게 2천 드리자고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년이란 식으로 말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한동안 저에게 문자로 아가 이러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거지들과 상종 안 한다는 식으로 몇 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갔다 합니다. 앞으로는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나 하며 살려고요.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연 끊고 지내던 시댁 식구들이 몰래 동네로 이사오고 찾아오길래 다시 한번 시원하게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살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이제 곧 아이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도움 없이 반반 결혼했고 결혼 전에 모은 돈은 남편보다 제가 천만원 더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 예단 같은 것은 모두 생략하고 반지만 나눠 끼고 결혼식 올렸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호구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 대주는 효자 아들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저와 꼭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받고 결혼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만나면 12만 거는 시어머니, 탐탁치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시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시댁에 자주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저몰래 시댁에 호구짓 하다가 두 번 걸려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믿음이 가질 않았어요. 결국 시동생한테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시동생은 모르세로 일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었고 언제든 사기로 고소한다는 마음으로 증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도 자기 엄마와 동생에게 크게 실망을 했는지 시댁과 연 끊고 살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 편을 들었고 남편이 그렇게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것은 모두 제가 조종한 것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말이 안 통하니 저희는 시댁과 연 끊고 지냈습니다. 연 끊은 지 1년 반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이 살고 있고 저는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은 명절때나 한 번씩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이상한 문자가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가구와 살림살이 등을 사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하지? 했더니 남편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저희 집 문 앞에 반찬통이 있더군요. 오이소박이, 깻잎무침, 무말랭이 등이 들어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이 반찬들 놓고 간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시어머니가 들고 와서 놓고 간 것인가 했습니다. 시동생도 차가 없거든요. 옆집 사는 언니와 친하게 지내는데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언니예요. 그 언니가 저희 집 문 앞에 반찬을 가져다 놓는 분을 봤다고 합니다. 인상착의를 들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 말이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옆집 언니가 일하고 있는 마트에 손님으로 몇 번 오셔서 이 동네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다고 했답니다. 순간 남편을 의심했어요. 남편도 함께 나를 속인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며칠간 남편 행동과 핸드폰을 관찰해봤는데 남편이 저를 속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에게 당신도 알고 있었던 일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암튼 그렇게 한동안 지내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었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고 하더군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 가져다 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평생 이렇게 살 것이냐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 본인의 두 아들 사이가 좋았는데 저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시동생 평생 볼 일 없을 것이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더니 부모자식 간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하더군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부터 3일에 한 번 꼴로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밥은 잘 해먹고 사냐? 아이는 언제 가질 것이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다 말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 잘 주던 장남이 저와 결혼하고 달라지니까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나요. 다시 남편에게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 진짜로 몰랐냐고 몇 번을 물었더니 남편도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니 남편을 믿기로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우리 집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들더군요. 두 모자는 쳐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버티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피해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시댁에 호구누릇을 하며 힘들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본인 엄마와 동생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결국 저는 파혼하자고 했었습니다. 한 달간을 저에게 매달리며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안쓰럽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호구누릇은 그만하기로 했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저와 꼭 상의할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사기를 쳐서 남편이 2천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배째란 시기였고 시어머니는 시동생 편만 들며 가족끼리 너무한다 하셨습니다.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치는 남편의 배우가 저라며 저에게 온갖 막말과 쌍욕을 하셨던 시어머니예요. 그런 분이 저에게 전화로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저는 소름이 돋기까지 했습니다. 2주 전쯤에 드디어 남편과 제가 우려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씻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 시간에 택배가 왔나 하고 누구세요 했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잠시만 얘기를 하자고 계속 문 앞에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시동생 목소리가 들리고 형수님 너무하는 거라고 하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는 계속 문 앞에서 안 가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남편이 퇴근해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마주친 것이죠. 동네 시끄러울까봐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이냐 묻더군요. 남편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와 동생 돈줄노릇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다며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제 탓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저와 결혼하더니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엄마랑 동생 호구노릇을 그만두고 지금처럼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이라고 당장 나가시라 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에게 여자 치마 폭에 쌓여서 사는 꼴이 참 우습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내가 우스워 보이는 것은 너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증거는 다 가지고 있으니 고소를 해서 네가 날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사기당한 것을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진짜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났지만 형제 간에 고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평생 영 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로 이사까지 와서 불쑥 찾아오는 것을 보니 남편도 안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고소를 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모르게 저희는 이사를 갈 생각이에요. 시동생이 고소당한 것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는 원망 섞인 말이었어요. 남편은 자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 안 말리고 뭐하고 있었냐 묻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내가 꼭 고소를 하자고 말했다고 우리가 손해본 금액 이자까지 쳐서 주기 전까지는 절대 고소를 취할 일 없으니 둘 다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동생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벌어서 달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전부 갚을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저에게 시동생이 돈을 갚는다고 했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 하시더군요. 고소를 취하만 해주면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동네로 이사까지 오셨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걸 어떻게 하냐 묻더군요. 암튼 우리는 고소를 취하할 일 없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에게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정과나 생기고 회사에서 잘리기나 할 테니 잘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제가 핸드폰을 집었더니 그때서야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절대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고요. 집에서 호구노릇을 하고 산 것도 억울한데 동생한테 사기를 당한 자기를 오히려 나쁜 놈으로 만드는 엄마와 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해요. 몇 번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사하면 시어머니와 시동생 연락처 모두 차단하고 살자고 합니다. 남편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이사해서 자리가 좀 잡히면 아이도 가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니까 좀 힘든 일이 많았네요. 시댁과 모든 것을 확실히 끊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번 사연은 거짓말로 가족들을 이간질하던 시모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잡들이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지겹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쌓이다 쌓이다 터져버릴 것 같으면 판에 글 올리고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로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넌덜머리가 나도록 징글징글한 일들을 견디고 꿋꿋하게 버티다 보니 저의 이야기로 막장 소설을 써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드디어 갈 때까지 가서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리고 시댁과 연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정말 시자만 들어도 진저리가 쳐졌는데 시간이 약인지 이제는 좀 마음이 안정되어감을 느낍니다. 한 달에 시댁 행사가 여러 개 있는 달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주버님 생신이 모두 같은 달에 있어요. 결혼 후 두 번째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작년에도 환갑이라 하시더니 올해도 환갑이라 하시더군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엄마 연세를 묻길래 2년 전에 환갑이었다고 했더니 갑장이라고 하시며 친구처럼 지내자고 계속 반말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때려치웠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했네요. 집에 와서 저희 엄마는 환갑들은 다 지났다고 하니 큰일은 당분간 없겠네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2년 연속 환갑이라 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엄마에게 반말하며 예의없게 굴었던 것은 뭔지 어쨌든 어머님 생신에 형님이 식대를 내겠다고 했을 때는 소고기였다가 신우가 내겠다고 하니 일반 삼겹살집으로 바꾸시더군요. 그때 신우가 식대 계산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환갑인데 어쩌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 사촌은 환갑인데 뭘 받았다고 하더라 하시고는 여행이 어쩌고 하시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몰라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올해 환갑 맞으시냐고 물었더니 본인 사촌과 동갑이고 환갑이 맞다 하시더군요. 호적과 실제 나이가 다르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심혜부가 끼어들어 대답하더군요. 환갑 맞아요. 60세대가 아니라 61세대가 환갑이에요. 모르시나 보네. 이런 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 터뜨렸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드네요. 그날 헤어질 때 형님이 아버님 생신 때 식대를 내겠다고 하며 모일 때는 가까운 곳에 장소를 잡자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경비 일을 하시는데 이 교대 근무를 하세요.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아버님 일 때문에 토요일에 경기도 어디로 고기 먹으러 갈 건데 멀어서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며 남편에게 그날 일을 하냐고 몇 시에 끝나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한 달에 이틀 쉬는 사람입니다. 중장비 일을 하는 사람인데 빨라야 6시에 끝나서 장비 가지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거의 7시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그날 일한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니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너희 때문에 망칠 수 없다며 한참을 화내듯이 말씀하시더니 늦을 거면 오지도 말라시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형님께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형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더군요. 모두와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 혼자만의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저와 형님은 가까운 곳에 장소 잡자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형님과 다시 통화를 하며 가까운 곳에서 시어머니 생신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머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황감 얘기뿐만 아니라 상견례 때 있었던 일, 혼수에 대한 얘기 등을 하며 형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더군요. 형님과 터놓고 얘기를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간질과 거짓말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형님은 이대로는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하며 일단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음날 아주버님과 함께 시댁에 갈 때 저희도 오라 하더군요. 형님은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들에게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셨다고 아주버님에게 말했대요.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 떼셨겠죠. 아주버님은 제가 시댁 식구들 이간질을 시켰다고 생각하며 괘씸한 생각에 저를 잡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저녁에는 아버님도 계실테니 저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에 어머님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아주버님은 화제를 돌리려고 당신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낼 것이니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그러면 아주버님은 나에게 화살을 돌릴 텐데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남편과 말을 맞추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일터에 계시더군요. 아버님은 내일 당신 생일이니 모여서 밥 먹을 때 보자 라고 하시며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일요일에 쉬신다는데 그럼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빼고 토요일에 가자고 하셨던 건가 했네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주버님은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는 바람에 형님은 말도 못 꺼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님이 상견례 때 저희 엄마와 동갑이라고 하시며 반말하지 않았냐 하니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하시더군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엄마가 미치지 않고서야 거짓말을 하겠냐며 시어머니를 대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기가 살아서 안사돈에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자고 한 거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반말을 하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동갑이라는 말씀 안 하셨답니다. 반말한 적도 없지만 만약 본인이 반말을 했다면 저희 엄마에게 빌어야 한다 말씀하시더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를 거짓으로 시어머니 모함이나 하는 막장 며느리를 만드시려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셨다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아니 적어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 그건 내 실수였다 라고만 하셨어도 알겠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 지르는 듯한 말투로 저에게 계속 물어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지쳐서 말씀을 그만하시길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니라 하시니 할 수 없죠. 이렇게 되었으니 저희 부모님 부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거겠죠. 저희 엄마 그날 집에 오셔서 저딴 집 구석에 시집을 꼭 가야겠냐며 우셨는데 아마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갑자기 바뀌더군요. 본인이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반말을 하고 그랬던 적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희 부모님께 사과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되겠지만 저희 부모님께 사과한다 하셔놓고 만나서는 또 말을 바꾸실 것 같으니 그냥 지금 저희 부모님을 부르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 당황하셔서 어버버 하시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는 그때 뭐하고 있었냐는데 남편은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길래 초긴장 상태로 있었고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잘못이지 형이 나였으면 그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었겠냐고 따졌어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지난 일이고 기억 안 나는 일인 걸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큰 잘못을 하셨지만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내가 거짓말로 시댁의 분란을 일으키는 막장 며느리로 만드니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갑자기 울면서 자기 엄마가 불쌍한 분이라더군요. 본인 엄마가 또 안 그런다고 장담을 못하겠다.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 아주버님에게 저는 무조건적으로 어머님을 감싸고 싶으셔서 이런 억지를 쓰는 것을 보니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똑같은 것 같다고 고생 참 많으시다고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을게요. 우리 이사 갈 때 왜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를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셨는지 우리 집들이 때는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셨는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한 말로 바꿔서 아버님께 고자질을 하신 것은 뭐였는지 내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꾸며내서 남편과 내가 싸우게 만들었던 것은 우리가 이혼하길 바라시고 하셨던 행동이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방패 노릇을 하려고 제 말을 끊으려 했는데 남편이 아주버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윽박질러서 저는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이나 변명을 기대하고 쏟아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본인이 불리하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거나 입을 다물거나 툴 중 하나인 분이니까요. 아주버님 들으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봐라 이래도 넌 너네 엄마 편만 들래? 이런 메시지를 아주버님께 주고 싶었습니다. 쏟아낼 만큼 쏟아내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다시는 나를 못 보게 될 테니 그리 알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말하더군요. 제가 한 말들 중에서 자기가 몰랐던 얘기도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로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어차피 안 바뀔 분이시고 아주버님도 똑같은 사람이니 그 두 분에게 담아두었던 말 전부 쏟아내고 사실을 제대로 알게 해준 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해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과묵하시고 성실하신 전형적인 저희 아버지 세대의 가장 스타일이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살아야겠기에 그날 이후로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형님과 통화했는데 그날 형님은 집에 가서 아주버님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당한 것들을 아주버님에게 쏟아내며 계속 어머님 편만 들 거면 이혼하자고 했대요. 아이들 앞에서 아주버님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형님도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오해가 생겨 싸우기도 하고 며칠씩 냉정기간을 가졌던 걸 생각하면 넌덜머리가 난다며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있어요. 결국 시댁에는 효자인 아주버님만 가고 있는 거죠. 요새는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곧 김장철인데 친정에 가서 마음 편히 김장을 할 수 있겠네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와 스니님에게 대놓고 빙신들이라고 욕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가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 쳤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 몇 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있었던 일을 잡아댔어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 내동댕이 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한 것만 얘기하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말이 없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평생 시댁에 찾아가거나 우리 아이들을 보여줄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 기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 얘기를 해서 해결이 된 일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본인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분이었어요. 반반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받을 것은 받아야겠다 혼수는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 열받게 만들려고 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결혼하고 저희는 시댁과 같은 건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얘들 신혼집은 저희 빌라에서 시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셨고 혼수를 채워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빌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빌라는 시부모님 댁, 시할머님 댁, 시노이네 집이 있는 시월드 빌라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모은 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 들어가서 돈 빨리 모아서 나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다가오니 시어머니는 대뜸 월세 얘기를 꺼내더군요. 혼수를 전부 준비한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말씀은 보증금 없는 월세인 것이 어디냐는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고 혼수는 소모품을 사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본인 고집만 부렸습니다. 남편이 그럼 우리 다른 곳의 집을 알아보겠다고 한동안 얘기를 해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월세를 안 받기로 하고 살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갔습니다. 바로 윗집이 시부모님 댁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에 막마른 기분이고 너희 엄마는 너네 집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니 매번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서주지 않는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뭐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만 골라서 저에게 막말과 잔소리를 하더군요. 사람들 없을 때 하는 소리다 보니 더 심한 막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첫째를 낳기 좀 전에 집이 좁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나와 이사를 했어요.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시겠다 하셔서 친정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월드 빌라에 사는 동안 저는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힘들었나 봐요. 이사 나오고 나서는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댁과 멀리 살게 되면서 자주 안 보게 되고 시어머니와 통화도 자주 안 하게 되니 저를 만나도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사 나오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로 잔소리를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전화 안 받는다고 날리더니 그래도 제가 안 받으니까 포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성별이 나오고 나서 시어머니 막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뱃속 아이가 딸이라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시아버지도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주방에 있을 때 막말을 또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도를 했대요. 집안의 기둥이 될 사내 아이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하지 못한 저의 죄가 너무도 크다고 하더군요. 정말 욕 나오는 거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이 성별을 엄마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인가 했네요. 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 저는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돈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선뜻 산후조리원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본인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와서 해주겠다고요? 남편도 그동안 우리 살림이 빠듯해서 용돈 한 번 못 드렸으니 용돈 드리는 셈 치고 시어머니께 맡기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께 부탁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산후조리원비 하라고 주신 돈 중에서 10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주간 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로 하셨고요. 돈은 받아놓고 시어머니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아이 낳고 병원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정도라고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소리까지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니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직장 다니고 있어서 와주실 수가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너무 열받아서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친정엄마가 저 퇴원하는 날 휴가를 내고 와주시고 출퇴근하시면서 산후조리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한 달이 다 되니 그때서야 좀 움직일 만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그때도 친정엄마가 퇴근하면 바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것이지만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잔소리만 했습니다. 방이 덥다, 공기가 건조하다, 아기 엉덩이가 짓물을 것 같다 등의 잔소리만 하셨어요. 너무 열받았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 목욕물을 준비해서 함께 씻기려고 했어요. 근데 물이 좀 뜨거웠나 봐요. 아이가 물에 닿으니 살짝 놀랬는데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저 빙신들, 목욕물도 못 맞추고 해, 잡네, 잡어. 이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입이 거친 사람이란 건 알고 있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더니 시어머니는 바로 외면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못 들으셨기만을 바랬어요. 저희 엄마는 말없이 아이를 씻기길래 못 들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따지고 싸우고 싶었지만 엄마 때문에 꾹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아이를 다 씻기고 나서 저는 방에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가 욕한 것을 들으셨던 거였어요.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며 되려 성질을 내고 저희 엄마는 분명히 들었는데 발뺌할 거냐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빙신들 어쩌고 하는 소리 나도 분명 들었다고요. 시어머니는 지금 자기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나 죽네 어쩌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이 주댕이 더러운 사기꾼 년 오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며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어나면 또 맞을까 봐서 겁이 나는지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네 년이 상견례 때부터 신혼집 가지고 사기 친년이었고 이번에는 산후조리원비로 사기를 친년이니 내 딸 더 이상 여기 못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 데리고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친정으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준 돈 100만 원을 받아오고 연 끊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며 다시는 우리 찾지 말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에게 줬던 돈 100만 원도 받아왔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왕래 없이 살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짜증을 내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 하니까 그 후로는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랑 잘 지내고 있냐며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욕지거리 한 것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욕한 것만 잘못이냐 너희 엄마가 나에게 손찌검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리하면 본인이 그런 말을 절대 한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냐 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냐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머님한테 욕 듣고 꾹 참고만 있었다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당해보니 말문이 막히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평생 시댁에 안 갈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빌어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둘이 있을 때 황당한 소리와 거짓말을 하며 스트레스를 주던 동서를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기죽게 만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 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서는 자기 혼자만 관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이다 같은 일이 좀 있었는데 그 후로 동서는 더 이상 정신 이상자 같은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성격이 좀 둔한 편이에요.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에 샘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성격 같아요. 그래서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넌 화도 안 나? 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민하게 굴어야 할 때는 예민하게 굴고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는 있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직장 동료들을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난 분도 없고 괜히 시비 거는 분도 없는데 한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니 다들 저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다니는 직장이 박봉도 아니니까 평생 다니라고 조언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니 너무 생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동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둔감한 편인 제가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동서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시동생이 먼저 결혼했고 시댁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니 저는 동서에게 배울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첫 만남에 저는 동서에게 인사를 하려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동서는 눈을 피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동서가 아기도 신경 써야 하고 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동서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두 번째에는 동서와 인사도 제대로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동서는 또 저와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때 저와 남편 결혼 전이었고 영화관에서 우연히 시동생 부부를 만났던 거거든요. 저는 동서가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가? 하고 남편에게 귓속말로 정식으로 인사 좀 시켜줘.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번에 만났는데 뭔 인사냐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전에 인사를 했던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동서와 저는 동갑이라 들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신혼집이 시동생 집과 가깝기도 하니 가끔 만나는 친구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함께 수다도 떨고 시댁 뒤따마도 하며 친해지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저희 결혼식에 동서는 흰 드레스를 입고 열심히 꾸미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정신없는데 동서가 뭘 입고 왔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나중에 동서가 직접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옷을 입고 화장을 몇 시간 걸려서 하고 저희 결혼식에 왔다고 말하더니 자기는 결혼식에 가면 신부보다 자기가 훨씬 예뻐야 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지? 싶었네요. 미안하지만 동서는 통통, 뚱뚱, 중간쯤 되는 체격의 평범한 아줌마 같은 외모거든요. 제가 결혼식 날 동서가 어떻게 꾸미고 왔는지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별 볼일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동서네 오빠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동서 오빠와 남편은 사동간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로 가끔 시동생과 함께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동서는 자기 오빠 결혼식에도 저희 결혼식에 하고 왔던 것처럼 엄청 화려한 차림으로 왔더라고요. 와, 화려하게 꾸몄는데 외모가 받쳐주질 않네 하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날 동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모든 모임에서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하고 자기 새언니보다 자기가 더 아름다워야 한다. 동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시댁 식구들 모두 벙친 표정이었습니다. 동서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날 동서는 요란하게 꾸민 아줌마 정도였어요. 이후로도 동서는 이상행동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함께 있을 때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가끔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사람들 있을 때는 털털한 성격이 아줌마였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위협해서 기선제압하려는 의도인 줄도 모르고 얘는 기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타입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가끔 정상인은 할 수 없는 황당한 소리도 곧잘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보다 자기를 더 좋아한대요. 그것도 여러 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에게 한 번은 아주버님이 자기 욕을 한 적이 있냐 묻더라고요. 사실 엄청 많은데 어떻게 그걸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적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동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아주버님이 절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러더군요. 채수씨인데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좋지. 하고 넘어갔는데 동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동서가 말하길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는 어디를 놀러가더라도 자기네 부부와 셋이서 같이 다녔고 남들이 보면 저희 남편과 자기가 부부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집 남자들은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저희 남편, 시동생 모두가 자기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같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사모님 같이 생겨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인학부 출산휴가 때 동서는 저에게 복직하지 말고 일을 그만두라 하더군요. 애 어린이집 맡기고 출근한 엄마들 모두 독한년들이라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종용하기를 임신기간 내내 알고 보니 동서는 아이 낳고 3개월도 안 돼 복직했답니다. 생각해 보니 저희 시부모님께서 평생 맞벌이를 한 분들이라 전업주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하기를 바랬나 봐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갈 생각 절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반대하신다. 자기도 산후조리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친정엄마가 와주었다 했습니다. 근데 아이 낳기 몇 달 전부터 시부모님이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 아는 분이 일하는 곳이고 시설도 좋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돈도 내주셨습니다. 저는 내심 동서가 서운해서 난리가 날 텐데 하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 동서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와 똑같이 동서에게도 산후조리원 예약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서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조리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며 산후조리원비를 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동서는 저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하더군요. 뭐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숨겨놓은 통장이 있답니다. 우리 결혼 전에 재정상태 깔끔하게 오픈했고 돈 관리는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했지만 동서는 막무가내로 우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적어도 1억은 숨겼다고 하는데 얘가 뭔 뜻으로 하는 소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남편 연봉이 뻔한데 1억의 비자금을 만들 정도가 못된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서는 저희 남편에 대해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면서 계속 남편이 숨겨놓은 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해도 동서는 저희 남편에 대해 자기가 더 잘한다고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어쩌라고 이 년아!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네요. 그래서 제가 만약 1억이 든 통장이 있으면 나는 땡 잡은 거라고 그 통장 발견하면 동서한테 한턱 쏘겠다고 하면서 신나는 척을 했더니 실축해져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 동서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저희 남편과 자기가 결혼을 했어야 한다는 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성격이 저희 남편과 자기가 잘 맞고 저와 시동생이 잘 맞는다며 서로 바꿔서 결혼을 했어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같이 있던 저희 남편과 시동생은 웃어넘기더라고요. 저 혼자 정색하기도 뭐해서 그냥 넘기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동서가 장난이 과하다고 하시면서 네가 윗사람이니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서는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쪽으로 대화가 전개되었어요. 동서가 하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니 스트레스를 받다가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남편도 좀 짜증이 났겠죠. 그날도 동서는 자기가 저희 남편과 결혼을 했어야 하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성격이 이렇고 자기는 성격이 이러니 성격이 잘 맞는다 하는데 제가 동서 땡땡 아빠가 동서 앞에서는 그런 소리 듣고 웃어넘기지만 땡땡 아빠 그 얘기 싫어해요. 이렇게 말했더니 동서는 아주버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형님이 꾸며낸 얘기라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눈도 째진 눈이면서 눈도 째진 눈이면서 남편이 제 말이 맞다고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제수씨 같은 성격은 본인과 안 맞는다고 남편이 말했더니 동서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동서는 아니라고 아주버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와 아주버님이 성격이 잘 맞는다고 또 우기더군요.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제수씨는 성격도 그렇지만 외모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안 꾸미고 다녀서 그렇지 꾸미면 완벽한 외모라 하더군요. 제가 동서에게 근데 동서, 동서네 오빠 결혼식에 엄청 꾸미고 왔다고 동서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요란하게 꾸민 아줌마 누구냐고 하던데? 이랬더니 거짓말 말아요. 형님이 꾸며낸 말이잖아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에게 맞아요. 내가 꾸며낸 얘기고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농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과 시동생이 박수치면서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자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 말하며 또 한 번 다 같이 웃었습니다. 동서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버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동서는 사람들 있을 때랑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너무 달라지잖아요. 나랑 둘이 있으면 나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입에 욕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 성격인 거 땡땡 아빠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부인데 내가 다 얘기했죠. 그리고 동서가 거짓말한 것도 다 얘기했어요. 땡땡 아빠는 앞뒤가 다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엄청 싫어해요. 이랬더니 남편이 나만 싫어해? 그런 사람 누군들 좋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꽥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동서 소리를 질러요? 땡땡 아빠는 억센 여자 싫어해요. 했더니 시동생이 형수님, 저도요.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뭔가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말하려다 기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서에게 동서가 나랑 둘이 있을 때 한 소리가 너무 황당해서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내가 녹음했거든요. 땡땡 아빠도 처음에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녹음한 거 들려줬더니 그때서야 믿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동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동서와 둘이 있을 때 녹음한 적 없어요. 전화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는 해서 동서가 전화로 황당한 소리를 한 것은 녹음된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암튼 그날 동서는 기죽어서 조용히 있었고 저는 남편과 시동생과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네요. 가끔 보면 솔직히 동서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 말을 듣다 보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날 이후로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가려서 합니다. 동서는 제가 자기와 대화할 때 녹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겠죠? 이제 별로 신경 쓰이지 않네요. 이번 사연은 10년간 고생시킨 둘째 아들을 내치고 개망난이 첫째에게 가게를 넘겼다가 망한 시어머니가 찾아왔길래 사이다를 날려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시급을 받으며 10년간 고생한 둘째 아들을 내치고 첫째에게 가게를 넘기더니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너무 사이다예요. 연 끄는 지 1년이 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에 찾아와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남편이 여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홀시모가 있고 이영재 중 둘째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심적으로 말도 못할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재편이 되어주었지만 시모의 막 되먹은 행동과 막말을 확실히 끊어주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야, 너,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이런 말들은 기본이었고 며느리는 시댁종이다. 내 아들 뺏어간 여우 같은 년 이런 막말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저는 이녀 중 둘째예요. 이걸 가지고 시어머니는 너네 부모는 어떻게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낳았냐 이런 소리도 했고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내 아들 집안일 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 등등 만만한 사람 어떻게 괴롭힐까 하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아빠 건강 상태까지 들먹이길래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쌍욕 퍼붓고 연 끊고 지낸 기간도 있습니다.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판박이처럼 닮아서 인간의 기본 도리 같은 것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버님은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사고를 치는 사람인데 학창 시절부터 사고를 엄청 많이 쳤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면허 취소와 벌금을 냈고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차 할부금을 못 갚아서 신불자가 되기도 했다네요.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를 비롯해 시어머니, 저희 남편, 가족 모두에게 손찌검도한 패륜화 같은 인간입니다. 화가 날 일도 아닌 것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하는 버릇도 있어요. 아주버님은 전여친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질 때 저희 가전을 말도 없이 전여친에게 위로금 준답시고 주고는 모르세로 일관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본가 창고에 가전들을 두었었거든요. 시모와 아주버님은 그 엄마의 그 아들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자랐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아마도 부모 손을 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시부모님이 빚쟁이들한테 쫓겨 다니느라 집에 라면 몇 박스를 사다 놓고 집을 비웠었다는데 그 방임 덕분에 남편이 바르게 자란 것이 아닌가 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그렇게 방임으로 키웠으면서 저에게는 매일 아침 남편 아침밥 먹였냐고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안 먹어도 너는 아침을 꼭 차려야 한다 해서 노이로제가 올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언제 내 아침밥을 챙겨준 적 있냐고 그런 적도 없으면서 왜 얘한테 그러냐고 뼈 때리는 소리 해줘서 그 소리는 안 했는데 부끄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빚을 다 갚은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돌아와서 가게를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활비 정도 나오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아주버님에게 같이 일하다가 물려받으라 했는데 아주버님은 가게 일을 돕는 척하면서 매일 돈 통해서 돈 꺼내서 술 먹고 가게 안 나오고 하다가 자기는 이런 일 못하겠다 통보했습니다. 그 후에 아주버님은 따로 장사를 두 번 했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때쯤에 남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고 시어머니 가게를 받기로 했고 10여 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게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직원 시급받으며 일했어요. 가게 수익이 많은 달에도 수당 같은 것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 가게 옆에 좀 작게 가게를 시작해서 남편과 출퇴근을 같이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잘 잡았고 두 가게가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었어요. 타 지역에서 저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을 만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과 다르게 가게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꿔주는 것을 계속 미루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전혀 받은 것이 없고 친정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정에 자래요. 아주버님이 저희 가전을 전여친에게 줘버렸을 때 시어머니도 함께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그동안 돈 사고 친 것을 물어주었고 아주버님은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면서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아주버님에게 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쓴 돈은 가게 수익에서 나온 것이니 남편의 노력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워낙 사고뭉치라서 형님이 애 놓고 도망갈까 봐 형님 눈치를 많이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아이를 하나뿐인 손주라고 매일 물고 빨고 있어서 아이는 아나무인처럼 크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형님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그렇게 손주를 버릇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면서 형님 흉을 보더군요. 형님이 아이에게 인스턴트나 먹이며 키운다고 애가 너무 유난스럽다고 뒤에서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님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주버님을 잘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컨트롤이 안 되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술을 아주 가끔이나 먹도록 하고 적게 먹도록 만들었어요. 아주버님은 애가 커가는 상황에서 벌이가 없으니 힘들다며 가게에 출근하더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주버님은 밖에 돌아다니며 가게가 자기 가게이고 자기가 일고 온 가게라고 떠벌리고 다니니 아무래도 남편과 충돌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1년간 남편과 아주버님은 충돌이 엄청 많았는데 그 충돌이 어떤 식이냐면 남편이 가게 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면 아주버님은 막무가내로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결정을 하냐며 인신공격에 욕에 막말까지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가게가 잘못되어도 상관없는지 자기 고집만 중요하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싸워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장남편을 드니 너무 지쳐서 가게를 떠나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쓰던 차가 시어머니 명의였거든요. 가게 세금 문제로 가게 사업자로 리스해서 돈은 남편이 다 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을 것이니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아주버님은 차를 두고 가라고 지랄을 해서 남편과 엄청 싸웠어요. 마지막에는 아주버님이 온갖 인신공격을 하며 때리기까지 하는데 남편이 아주버님을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신고한다 난리를 쳤고 남편도 맞은 거 진단서 끊고 막고소하겠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이 저 때문이라 하더군요. 네가 네 남편을 뒤에서 뭐라고 조종했길래 얘가 이러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말해주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남편은 제 가게에서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되어 시어머니가 가게를 아주버님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두려먹은 아들을 그렇게 버리는 것을 보니 남편은 어디서 주워다 기른 자식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남편은 자기 가족에게 치를 떨며 살았어요. 저희 가게는 자리를 잘 잡았고 장사는 점점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하는 부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이 돼요. 아주버님은 동네에서 여러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 가서 저희 욕을 얼마나 했는지 동네에서 저와 남편이 안 좋게 소문이 나더군요. 그래도 하던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 있던 주방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싫어서 저희 가게로 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베테랑인 분이라서 저희 가게를 맡기고 저희는 따로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가게에서 나오면서 내가 받을 돈은 고소를 해서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주방 아주머니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나온 지 1년도 안 되어 시어머니 가게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이 나온 지 두 달도 안 되어 손님이 반으로 줄고 계속 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 옆이라 뻔히 보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지가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손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 어느 손님이 가겠어요? 그리고 주방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로 오면서 맛이 달라졌다는 것을 손님들은 대번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가 좀 좁기는 하지만 저희는 시어머니 가게에 갈 손님들까지 받아야 해서 장사가 더 잘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자기 시간 될 때만 가게에 잠깐 나가 거들먹거리기나 하다가 또 돈사고를 쳤대요. 시어머니는 이러다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는지 아주버님 돈사고를 나몰라라 했답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진 거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가게를 예전처럼 살려보려고 했지만 한번 떨어진 평판이 회복되기가 어디 쉽나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손님들에게 불손하고 식재료도 무조건 싼 것만 쓰려고 하니 탕골은 다 떨어지고 한번 갔던 손님은 다시는 안 가게 되었죠. 남편이 가게에서 나오고 나서 1년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오며가며 마주쳐도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목례만 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저희는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 오더니 시어머니는 가게가 망하게 생겼다며 계속 적자인데 어쩌냐 하더군요. 적자라서 시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 모자란 것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엄마가 신이 많은 형과 잘 상의해서 가게를 다시 일으켜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가게를 돌보지 않고 어쩌고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나가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우리 가게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등 떠밀어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상을 지으며 쫓겨났는데 전혀 불쌍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가게는 곧 폐업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가게 적자를 메워왔는데 노후 자금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사람도 아니고 돈을 쓰기만 하지 모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이라고 저희에게 의지하려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일을 갈아요. 시어머니 가게에서 시급받으며 10년 가까이 일하다 팽당한 것도 남편은 좋게 생각하자 합니다. 그때 경험으로 우리 가게가 더 잘 되고 있고 가게 하나를 더 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자 하더군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어려워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분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친척 어른들 앞에서 남편이 고자라서 아이가 없는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친정어머니가 또 한 번 시어머니를 매겼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남편 고자 만든 여자입니다. 사연에 달린 댓글을 보면 시어머니에게 예의 차려가며 할 말은 하라는 분들 많던데 그게 안 통하는 시어머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자리에만 있으면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건지 구별이 안 되네요. 예의는 지키며 할 말하는 며느리였고 한 달에 두 번 꼬박꼬박 시댁 방문하고 안부 인사 같지 않은 안부 전화이기는 하지만 꼭 드리며 며느리 노릇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듣는 소리가 왜 안 났니? 너한테 뭔 문제 있니? 이런 얘기는 기본에 나이 먹으면 자궁도 늙는 댄다 생리는 하니? 이런 말까지 들었네요. 더러운 성질머리 꾹꾹 참아가며 차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친척 어른한테 시어머니는 얘가 자궁이 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한테 잘하고 애는 착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사실도 아닌 말로 공개망신을 당하면서도 제가 예의 지켜가며 할 말을 했어야 옳은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싸움에서 애꿎은 남편 고자 만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란 인간은 입을 밥 처먹는 데만 쓰는 사람이에요. 집 부모님 무서워서 와이프 커버도 못 쳐주는 인간이라 저도 배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도발하고 누명 씌우는 사람에게 참았다가 눈 돌아가서 한 번 터진 것이 나쁘다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에서는 저희 엄마까지 시어머니를 먹였어요. 시어머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직장 상사 중에서 있기도 하죠. 근데 저 직장에서는 잘 참습니다. 월급 주니까요. 저는 돈의 노예거든요. 거친 표현이나 비속어가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도였고 결혼 전에 저는 아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공부만 하고 숨통 좀 트이려고 하니까 또 아이 때문에 내 취미 생활 포기하고 나 없이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남편 취미가 고가의 물건을 모으는 겁니다. 남편과 얘기한 것이 한 5년 정도 딩크로 살다가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도 딩크 생각이 있다면 딩크하자 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후부터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5년 뒤에 낳을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시댁에서는 너희가 돈도 있고 나이도 찼는데 아이를 안 낳을 이유가 뭐냐고 닥달을 했죠. 참고로 저희 친정애는 우리 애 안 낳고 살 거니까 조카로 만족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 확실히 얘기하라 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군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는 제 몸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이가 안 생기냐고 시어머니가 물을 때마다 아니다 남편이 천천히 낳고 싶어한다 수십 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어도 입을 다물고만 있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참다못해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저런 소리 내가 듣게 되면 다 엎어버리고 너랑 이혼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했는지 한동안 잠잠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 주말 점심에 시이모님 내외분께서 놀러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른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물으시는 것에 됐구나 하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점점 말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군요. 이모님이 저희에게 출산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냐 물으셨는데 시어머니가 대답을 가로채더니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해하고 사는 거지 뭐.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빡쳐서 제가 어머니 땡땡씨 고추가 기능을 못해요. 서도 금방 죽고요. 서봤자 콩알만해요. 시간도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식당 종업원이 들을 정도로 크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아이 천천히 갖겠다고 수십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시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땡땡씨 고추가 콩알만하고 잘 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 있다는 누명 씌우지 마세요.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반말을 했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존대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야! 팬티 까서 네 거 보여드리고 와. 난 같이 보기 창피하니까 갈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대체 뭔 일이냐고 또 그 지랄맞은 성격 터뜨렸냐고 뭐라고 하길래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 대단해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땡서방 그런 것은 익히 들었다. 사실이라고 해도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한 것은 잘못이다. 죄송하다. 이러고 매겼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남편 창피 주니까 좋냐고 하시더군요. 바로 전화해서 어머님은 저 창피 줘서 좋으셨냐고 왜 건강한 사람을 몸에 문제 있는 사람 만드냐고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나를 애 못 갖는 여자 만드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애 그렇게 낳으라 하면 바람이라도 펴서 낳으라는 거냐 이러고 개난리를 치다가 이혼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이혼한다 말하고 법원에서 보자고 했어요. 친정엄마한테도 말하고 옷 싸다가 시원하게 더 지랄을 못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이혼하려고요? 남편 성기능은 문제 없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다 참다 이젠 내 앞에서 대놓고 사람들에게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심하게 화가 나서 남편과 살기 싫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못하게 남편이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누군가 왜 이혼했냐 물어보면 남편이 고자라서요? 이렇게 농담하며 살면 살았지 애도 못 낳는 인간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애는 착해 이딴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했는지 더 이상 연락은 없고 전남편 되실 분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개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할 짓을 하지마 이 씨부라. 차마 대놓고 욕을 할 수 없어서 여기다 욕하고 갑니다. 죄송해요. 이번 사연은 딸에게는 빼먹기만 하고 남동생에게 올인한 친정엄마를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새댁입니다. 임신 4개월이고요. 3년간 연 끊고 지내던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마음보가 못된 것인지 엄마에게 무진소리만 했네요. 저는 남동생과 차별받고 자랐지만 집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받아 남동생에게 퍼주는 엄마에게 지쳤었고 동생이 취업함과 동시에 엄마와 갈라서서 지금까지 연 끊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친정은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에게 핏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말고는 없다 생각하려고요. 그래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가엾게 자랐고 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랐다는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동생은 아빠와 살고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죠. 아빠 직업이 불안정하고 남자다 보니 동생 밥도 잘 못 챙기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게 늘 마음이 쓰였다고 해요. 동생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못 먹고 학교 다니던 아이라고요? 이런 엄마의 마음 이해는 가요? 하지만 저도 엄마와 함께 살면서 끔찍한 생활을 했는데 그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엄마와 둘이 살면서 샤워도 제대로 못해서 수건을 물에 적셔서 몸을 닦기도 하며 생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고 옷 살 돈도 없어서 고등학교 내내 교복만 입고 다녔어요. 부모님 이혼 전에도 아들만 귀하게 여기던 엄마였습니다. 동생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저는 엄마에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었죠. 동생은 제 물건도 모두 자기 거였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가도 엄마 무서워서 저는 동생에게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부모님 이혼 후에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빠와 살던 동생은 몇 십만 원짜리 옷도 입고 몇 십만 원짜리 과외도 받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동생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동생이 원하는 것은 아빠 몰래 다 해주셨죠. 동생이 옷 사달라 하면 사주고 학원비도 대주었고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년 내내 교복만 입고 살았는데 말이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했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덜해서 좋았습니다. 학원 한 번 다녀보지 못했지만 저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서 학교 이름값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엄마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니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제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은 저의 빚이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첫 손주라고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주셨는데 그 돈도 엄마가 가게를 차리는 데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가게는 잘 안 되어서 빚만 남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바로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동생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동생 대학 등록금은 친할아버지께서 다 대주셨어요. 엄마는 저와 살면서 동생이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동생에게 교재비, 생활비 등을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생활하면서 집세와 생활비 전부 감당했고요.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동생은 그런 서러움 겪지 말라고 동생에게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대기업을 다닌다 해도 초봉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월급을 받아도 남는 돈은커녕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먹는 것도 아끼고 옷도 못 사고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며 버텼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할아버지가 큰 돈을 주셨고 거기에 엄마는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보태 동생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가 자취하는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살면서 생활비 한 번 보태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노후를 준비하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남편과 교제하는 중이었는데 엄마는 제가 데이트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혼은 나중에 하라고 자꾸 얘기하셨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엄마에게는 제가 돈줄이라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제 나이가 서른이 되고 남편은 서른 네 살이 되었고 시댁에서는 그 전부터 얼른 결혼했으면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동생이 취직을 했어요. 이제 좀 더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는데 엄마는 저를 너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은 자기 소유의 집을 전세를 주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동생이 자취하는 집 월세를 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차도 사줄 것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생활비 한 푼 안 주던 엄마가 동생에게는 차도 사주고 월세와 공과금까지 내주시겠다고 하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철형하게 느껴지고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엄마에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랑 함께 살기 싫다고요. 동생과 함께 살면서 동생 뒷바라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놀라면서 이유를 묻길래 제 마음을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얘기했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를 얘기했더니 엄마는 동생이 취직을 했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기적인 연이라 하더군요. 다른 집 장녀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제 희생하면서 살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의 20대가 너무 가여워서 며칠간 울고 다녔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엄마는 돈을 벌어 동생에게 주고 저는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하고 나를 낳아준 엄마지만 그런 생활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돈 모으는 것 보면서도 엄마는 매일 동생 여행비까지 대주던 것이 생각나니 너무 억울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얼마 후에 엄마는 제 인생을 저주하면서 나갔어요. 동생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하면서 숙식 제공이 되는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대학 때 저에게 지원을 해주셨던 친할아버지 말고는 저에게 가족이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지원해 주셨던 돈도 엄마가 다 쓰긴 했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고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제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시댁에서 비용을 전부 대겠다고 하시며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밤새도록 울고 퉁퉁 부은 얼굴로 출근을 했네요. 저는 남편과 그렇게 염치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은 가족에게 상처받으며 힘들게 살아온 저를 감싸주셨어요. 시댁에서 설거지 한 번 못해봤습니다. 여기가 쟤네 집이냐고 하며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시부모님 때문에요. 저는 남편이 귀찮다고 해도 설득해서 결혼 전부터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남편이 쓰던 방에서 자면 마음이 안정돼서 잠이 잘 왔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차리기 시작해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허세 섞인 젊은 시절 무용담을 듣는 시간도 너무 행복했고 시부모님 앞에서 제 과거를 얘기할 때 한 번은 몰아 알아듣기도 힘든 소리를 외치시며 엉엉 우시던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치유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시아버지는 저를 닮은 예쁜 손녀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불키셨는데 저 울보가 또 운다 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던 시어머니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회사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는 울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엄마에 대한 서운함도 좀 무뎌진 상황이었는데 엄마는 전화로 또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남자를 택해서 잘 살고 있냐고 하더니 너 같은 이기적인 년을 낳고 기른 것이 후회된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엄마와 얘기하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큰 사랑을 시부모님께 받으며 잘 살고 있으니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서로 의지하며 사시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잘 산다고 자랑하는 못된 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핏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뿐이라 생각하고 살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통화 후에 의외로 덤덤했어요.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마지막 통화를 할 때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슬퍼할까 봐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은 며칠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지금도 주말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시댁에 가서 자고 와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오는 게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제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시댁에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요. 할아버지를 뵌 지도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이번 주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글 읽으시는 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차오르고 아직까지 1, 2년에 한 번씩 그때의 일들이 꿈으로라도 보이면 며칠 동안은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에 그 사람을 만나 27살이 되어서야 또다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살 위의 나이였고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잘생긴 얼굴, 큰 키, 좋은 입담과 친절한 매너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디서 저런 사람을 만났느냐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사귀고 2년 정도 지나고 지금은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로 싸우고 잠시 이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를 서로 각자 생활하다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딱 그때로 돌리고 싶습니다. 연구 삭제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고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며 그 시절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예쁘게 만났습니다. 영화 보고 휴가도 같이 보내고 술도 마시고 서로의 집도 왕래를 하며 그렇게 무난하게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여쭈어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안 간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던 중에 누나는 결혼을 했고 형은 미혼이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께서는 형이 먼저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형이 사귀고 있는 여성분은 그 사람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반대가 심하셨던지 결국은 헤어지고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형은 제 친구 언니와 잘 만남을 갖고 결국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염두에 두었기에 양가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좋다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형이 결혼식을 하기 전이지만 저희도 상견례를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당신 자식들의 칭찬도 없고 어느 집 폄하도 없는 정말 무난한 상견례였습니다. 서로의 친구들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데이트를 하던 중 저녁에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너 나랑 처음 아니었지? 뭐가? 남자랑 잠자리 말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990년 이때만 해도 처녀성을 운운하고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하면 책임을 지느니 이런 행태들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참 어이없고 질문의 꺼리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니었지. 그래서 땡땡씨는 나랑 처음이었어? 남자는 처음이 아니어도 괜찮고 여자는 처음이어야 하는 거야? 난 남잔데 여자랑 똑같나? 여자 혼자 잔 것도 아니고 남자랑 잤는데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아니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고 가고 마지막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이었습니다. 그냥 얘기해 본 거랍니다. 이때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를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일은 그냥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밥 먹고 맥주라도 한잔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시절 삐삐가 보급화되기 전이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전화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집 대문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지켜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서서 보다가 내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그 친구들 전화번호를 대라는 어이없는 말도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제가 입고 나간 옷이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면 예를 들어 원피스 길이가 짧으면 치마 밑단을 자꾸만 잡아당기거나 민소매를 입고 나가면 어디 살을 훤히 보이고 다니냐며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가서도 수영복을 못 입게 했습니다. 제가 불만을 얘기하면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민소매며 몸에 붙는 옷들,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을 너무 많이 본다며 그러고 다니면 안 볼 것도 한 번 보게 된다고 자기는 내 여자 그런 시선으로 다른 놈들이 쳐다보는 것 싫다 했습니다. 참 지금 들으면 개도 안 들을 얘기를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이 상등신인 나는 그걸 또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로 온갖 찌질, 의처증, 등신짓은 다 했습니다. 종합선물 세트였습니다. 제 친구 결혼식 따라가기. 제가 다른 남자들과 어울릴까 봐 자기가 곁에 있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 이 남자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조금의 여지를 준 적 없습니다. 그냥 의심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 주면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 꼬집거나 손깍지를 끼고 아주 세게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 제가 몰아 못할 것 같으니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은 점점 세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회사 가까운 곳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편두통이 있기는 했는데 그 무렵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갉아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힘이 들면 혼자 지내다가도 본가로 들어간다는데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독립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무수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 온 가족에게 피해였습니다. 때리고 기절하고 정신 차리면 잘못했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레파토리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말은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빴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앞으로 잘하겠다.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 못 가게 하기 요즘에는 단어조차 아득한 야유회 1박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닌 아침 9시쯤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면 6시나 7시쯤 되는 코스인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냥 싫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회사에서 하는 회식, 야유회 등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남자가 사회생활 어쩌고 하는 뻔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는 회식도 적당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자 하고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고 정말 그 이후로 다시는 겪어본 적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6살 가을의 어느 날은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은 가방순이라고 한다던데 제가 그걸 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입니다. 아침 7시부터 신부와 같이 다니며 화장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결혼식장으로 옮기고 제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강바람을 몇 시간씩 맞고 있으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뷔페가 차려져 있긴 했지만 몸이 떨리고 감기몸살 기운이 있으니 밥도 못 먹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다음 날 가기로 했고 그날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 신부 친구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가자고 하는 분위기였고 초저녁이니 잠깐 참석만 했다가 신부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 장소가 제가 사는 곳과 버스로 불과 두 정류장이라 안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로연에서 정말 40분 있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15분 집 도착 8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현관을 열고 주방 불을 안 켜고 방으로 들어가서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고 바바리 코트를 벗으며 장롱 앞으로 걸어가는데 지금은 형광등이 켜질 때 스위치 누름과 동시에 켜지지만 예전에는 깜빡깜빡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 깜빡깜빡하는 불빛 사이로 뭔가가 날아드는 것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불이 켜졌을 때의 상황은 그때 집집마다 있었던 크리스탈 잿더리가 장롱문에 부딪혀서 움푹 패여 있었고 잿더리는 발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문 아래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사람이 화가 난 건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싸우다가 제가 피로연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우면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 더욱 분노했고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을 시달렸는지 정신이 나갔다 들어오다를 반복했는데 계속 헤어지자 하고 했던 때이기도 해서 더 세게 대응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더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벗기고 강제로 분풀이를 하더니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아이씨 내 여자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 몸도 말을 안 듣네 아득했습니다. 기절했고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은 정신에 일어나 옷을 입고 집을 치우고 출근은 이미 못하는 상황이었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잔 후에 일어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을 헤어지자고 했고 본가로 전화해 저희 엄마에게 어머님 땡땡이 바람난 거 알고 계세요? 그 놈 때문에 저하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소리 하기를 여러 차례 몇 번씩 엄마는 쓰러지고 몰래 이사 후 집도 안 알려주니까 회사 마칠 시간에 찾아와 출입구에서 기다립니다. 멀리서 그것을 보고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 차를 타고 숨어서 건물을 빠져나오기도 여러 번 그러니 친한 회사 사람들 몇몇은 저의 처지를 알고 잘 도와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다시 같은 사건을 겪다가는 사단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끝날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다른 거 말 안 하고 제발 헤어져만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살려고 한다고 또다시 예전 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멍들어 있는 얼굴을 한참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잘 살아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는 진심어린 사과 따위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맞아서 숟가락도 넣지 못하는 때에는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고소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귀는 사이끼리 정말 고소할 거냐 이거 벌금 몇만 원이면 끝이라고 잘 화해하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 뒷일이 겁이 났습니다.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라면 죽어 끝내던 살기 작정으로 매달리던 결과는 잘 살아라. 이사를 두어 번 더 가고 편두통으로 응급실을 몇 차례 다녀오고 회사도 옮기면서 잠잠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말입니다. 그때 TV에 드라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의처증, 음주, 이혼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형과 친구의 언니는 제가 헤어지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 후로는 친분이 조금만 있어도 남자들의 술버릇을 보게 되고 평소의 습관을 살피게 되고 그냥 남자를 멀리했습니다. 아주 안 사귄 건 아닌데 서로를 알아갈 때는 웃고 잘 만나다가 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원하는 눈치가 보이면 싸늘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보기가 싫어집니다. 제 나이 56살 아직 혼자입니다. 더 이상의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가 결혼하는 걸 끝까지 보지 못하시고 십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연로하신 엄마는 꿈에 가끔 아버지가 나와서 가자고 하신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대답하신답니다. 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못 가 하고 아직 제 곁에 계십니다. 아직도 1년에 한 번 정도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나 그날은 회사를 못 나가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도 받을 테지만 그때는 경찰서에 가면 두 분이 잘 해결하시라고 고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기억 때문에 이 시간까지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날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나 있을까요? 물리적인 힘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입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위에 서려는 그런 마음은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닿은 인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만 먹은 늙은 아가씨 답답하고 힘든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비빔밥 먹였다고 난리치며 이혼하라던 시모가 시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다는 사연인데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내년에 가질 예정이에요. 남편과는 아직 신혼처럼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 점심에 남편과 비빔밥 먹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전화로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비빔밥을 먹은 것이 이혼 사유라도 된다는 건지 시어머니가 사과한다고 해서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 광대뼈에 멍이 들어있더군요. 전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용서를 하던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멍 자국은 아들 이혼시키려는 미친 여자라고 시아버지한테 맞은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지 운동하셨던 분이신데 과묵하시면서 속으로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시고요. 부지런한 분이라서 식사, 청소 이런 것들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남편 비빔밥 먹였다고 뭐라 할 자격도 없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짜장밥일까요? 시어머니가 워낙 똥꼬집이 있는 분이라서 이번에 난리친 거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녹음파일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어서 남자 문제 일으키고 돈사고까지 친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보면 시어머니는 사고 못 쳐 안달난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연봉도 비슷합니다. 퇴근 시간도 비슷해요. 맞벌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사분담하고 살고 있죠. 저희는 가사일에 대한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리와 빨래, 돈 관리하고요. 남편은 청소, 설거지,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미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쓰레기 봉투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요. 남편은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함께 하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집안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떠넘기거나 한 적 없고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토요일에 어디 나가서 먹기도 뭐하고 해서 집에서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제가 평일에 조금씩 밑반찬 만들어 놓은 건 없고 계란후라이 얹어서 먹었어요. 마늘 쪽 매콤하게 무쳐 놓은 거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에 볶아 놓은 거 부추 등을 넣고 비볐어요. 남편은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이라 고추장은 조금만 넣고 간장으로 간해서 따로 주었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청양고추장 넣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한 그릇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지 제 노력의 집합체예요. 반찬들 사온 거 하나 없고 제가 다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옷 차림으로 입에 고추장 묻혀가면서 허겁지겁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옆에 남편 있냐고 물으시고 없다 하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하시다가 끊는 분이세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 바꾸라고 하셨고요. 이건 무슨 심리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남편 바꾸라고 하시길래 생각 없이 바꿔드렸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해서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고요. 참고로 저는 시어머니 막말에 당한 것들이 있어서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 꼭 녹음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막 나가는 분이신 거 몰랐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하는 남편 때문에 녹음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가 녹음 파일 들려주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죠. 암튼 시어머니는 전화로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산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자기는 저와 살고 있는 거니까 된 거 아니냐고 남편이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자식 얼굴을 못 보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밥은 먹었냐 묻더군요. 남편은 지금 먹고 있다고 했고 뭐 먹고 있냐고 묻길래 비빔밥을 먹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뭐? 비빔밥?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더니 땡땡이 바꿔라!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하냐고 물으셨고 저는 밥 먹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내가 너 밥 먹는 거 궁금해서 묻는 거냐고 하시더니 왜 지금 남편이 비빔밥을 먹고 있냐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비빔밥이 어때서 그러냐고 했더니 몰라서 묻냐고 하시길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하는 애에 집밥 먹이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먹이냐? 이러시면서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비빔밥을 해서 먹고 있는 것이고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땡땡이가 벌어오는 돈 어디에 다 쓰냐?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비었냐? 여자가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어디에 돈을 쓰길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니며 같이 돈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또래 여자들 중에서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더군요. 맞벌이하면서 남편 끼니 열심히 챙기고도 욕먹으면 내가 살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어쩔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이 사람 굶던 말던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 할 것이라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잘하고도 욕먹어가며 또 잘하려 하겠냐? 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하길래 전화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 말 없으면 말문이 막히는 스타일인 거 알게 된 후부터는 저 그냥 조금씩 할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평화로운 내 주말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전화가 다시 왔고 안 받았습니다. 남편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스피커폰 안에도 소리가 쩌렁쩌렁 다 들리더라고요.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져! 헤어지라고! 시어머니는 앞뒤 내용도 없이 이러고 소리를 지르기만 했어요. 남편이 아니 엄마 저기 잠깐만 내 말 좀 이러는 동안 시어머니가 계속 왔어요. 막다구니만 쓰니 결국 남편도 폭발해 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혼을 하냐면서 소리 지르니 시어머니는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냐며 지저분한 짓을 하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내가 엄마 때문에 먼저 죽겠다. 엄마는 어떻게 자식 잘 되는 꼴도 못 보냐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할 말 못한 거 없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걸 보니 솔직히 좀 고소했어요.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우습길래 남편 비빔밥 해준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근슬쩍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하며 흘려버렸으면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잘했을까 하는 식으로 운을 띄우길래 짜장밥으로 연명하던 주제에 그게 할 소리냐고 그딴 소리 할 거면 너네 엄마 집에 가서 십이첩판상 받아 먹으며 살라고 했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은근슬쩍 저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그 이후로 밥 안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걸더라고요. 한 번만 더 자기 엄마가 이러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는 자식 이혼시키지 못해 안달란 시어머니는 못 받아들인다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친정에 다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흘려버리지 그랬냐는 말은 자기 엄마 편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이상한 거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지만 자기가 분명히 실언을 한 것이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며칠 뒤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밥이라도 함께 먹자고 하시는데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시길래 시어머니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며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제 전화기로 시어머니와 통화한 것과 남편 전화로 전화해서 시어머니 이혼하라고 소리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아버님께 보내버렸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시어머니에게는 잘 얘기를 해놓았으니 이제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한쪽 광대뼈 있는 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아버지에게 맞은 것 같아요. 식사하러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와 풀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고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소리까지 지르니 이런 어머니는 세상에 없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매일같이 저에게 의미 없는 내용으로 전화해서 사람 괴롭히고 아들과 며느리를 휘두르려고만 하시는데 아들 짜장밥이나 해주던 어머니가 할 행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남편은 지금까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있다. 남편 하는 거 봐서 기분 안 풀리면 친정에 알리고 이혼할 생각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부모님과 밥 먹고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는 사과 있죠? 미안하실 거 없다고 젊을 때 남자 문제에 돈 사고까지 치시고 아들 짜장밥이나 해주던 어머님이 시어머니 노릇하려는 게 꼴보기 싫어서 저도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성의 없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용서를 하던 말던 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 또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전화 끊겠다고 앞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남편에게 전화하겠죠?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제가 잘 차려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잘 된 거죠? 자식이고 뭐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식 어렸을 때 잘 안 챙겼던 사람이 며느리 들어오면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가 봅니다.